이번 숙제 1등은 핫쇼핑이 될 거라고 소문났어 좋아 뭐? 핫쇼핑이 얼마나 잘 그렸길래? 친구들! 여기 다혜핑이 색칠공부를 도와달래! 아 내일은 색칠공부 숙제를 내는 날 열심히 해서 반드시 1등 해야지 다해 어 다혜핑 그림 그리고 있어 좋아? 아 제대로 그려서 다들 깜짝 놀라게 해줄 거야 다혜 어? 그런데 핫쇼핑이 색칠 되게 잘했다고 하던데 이번 숙제 1등은 핫쇼핑이 될 거라고 소문났어 좋아 뭐? 핫쇼핑이 얼마나 잘 그렸길래? 어떻게 그렸대? 얼마나 잘 그렸어 다혜? 그 글쎄 나도 제대로 못 본 거라 잘 모르겠어 좋아 핫쇼핑에게 절대 질 순 없지 좋아핑 내가 그림 그리는 거 봐줘 다해 어 내가 본다고 잘 알 수 있을까? 그러면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색칠 도와달라고 해보면 어떨까 좋아? 친구들이 있어? 친구들이 있어? 응 내가 불러줄게 좋아 다해? 그럼 어떤 색칠을 도와줄까? 여기 이 그림들 색칠을 도와줘 내일 반드시 숙제 1등을 해야 하니까 꼭 잘 도와줘야 해 다해? 그래 그럼 어디 해볼까? 자 이제부터 나를 예쁘게 꾸며줘 머리는 보라색 맞아 그 색깔이야 와 엄청 잘하는데 좋아 마음에 들어 와 엄청 잘 칠하는걸? 너무 예뻐 마음에 쏙 들어 응 맞아 그 색깔이야 그럼 다음 영상으로 해봅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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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거기는 핑크색이야 으흐흐 주워 우와 엄청 잘하고 있어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예뻐 눈동자는 노란색이야 잘하고 있어 내 흑진주도 예쁘게 칠해줘 악세사리도 칠해줘 그 색깔도 좋은데? 우와 나 1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칠했다 어때? 우와 정말 마음에 들어 이 정도면 내가 1등 할 수 있겠는데 다해? 대단하다 다이핑 이러면 정말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아 잘 가지고 가서 내일 꼭 칭찬받아와 고마워 덕분에 정말 멋있게 색칠할 수 있었어 1등 하면 맛있는 거 사줄게 다해 꼭이야 약속? 다음에도 또 색칠할 때 불러줘 안녕 안녕